자 오늘은 세종대학교입니다. 당연히 문법을 좋아하는 학생들 있죠. 많은 학생들이 이 세종대를 참 원하는데 문법이 30문제죠. 정말 유일하게 편입해서 독해보다 문법이 많이 나온 학교가 세종대가 유일하죠. 자 문법으로 대학가기 세종대학교 어떻게 보면 정말 이름에 걸맞는 겁니다. 문법으로 대학가기 세종대 한번 가보죠. 자 일단 세종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세종대는 감점제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지금 이거는 시험지의 앞부분을 제가 디렉션을 발췌해 온 겁니다. 감점제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일단 크게 다섯 가지 파트예요. 파트1과 파트2가 어휘 문제다 생각하시면 되고 파트3와 파트4가 문법 문제입니다. 15문제 15문제 총 30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파트5가 그리고 독해예요. 15문제 자 선생님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답 감점제가 있다. 대신에 3점짜리면 3점을 다 감점하는 게 아니라 4분의 1점만 감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4점짜리면 1점만 감점이 되는 겁니다. 틀렸을 때 1점 감점 요렇게 자 그래서 정답 지금 보면 파트1,2는 2.8점, 3.8점 파트3,4가 이제 문법인데 파트3가 3.2점 이게 빈칸 문제입니다. 파트3가 빈칸 문제 파트4가 밑줄 문제예요. 빈칸 문제의 점수가 3.2점 더 높다라는 거 그리고 밑줄 문제의 점수가 2.8점 좀 더 낮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빈칸 문제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빈칸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래서 빈칸 문제가 훨씬 더 쉬운데 3.2점이라던 거 알아두자. 오답 감점대가 있다. 오답 감점제가 있다고 해서 풀지 않으면 될까? 그건 뒤에서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넘어가 봅니다. 일단 오답 감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넘어갑니다. 세종대 문법의 난이도와 특징입니다. 세종대 같은 경우는 빈칸 문항이 배점이 3.2점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밑줄 문항이 2.8점입니다. 하지만 빈칸 문항이 훨씬 더 쉬워요. 왜? 구조 분석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빈칸 문제, 15문제의 대부분이 구조 분석으로 풀린다는 얘기야.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 이런 것들만 제대로 봐도 충분히 풀릴 수 있다는 얘기고. 반면에 이제 밑줄 문제들이 있죠. 밑줄 문제 같은 경우는 품사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치사 문제, 혹은 명관사 문제, 형용사 문제, 부사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럼 어떻게 풀까? 난이도와 특징이 이렇고요. 자 일단 풀이 전략. 빈칸 문항은요. 당연히 문장 구조 분석부터 하시는 겁니다. 일단 주어, 동사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빈칸이 딱 보인다면 그 빈칸에 들어갈 품사나 성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빈칸이 주어 자리인지 아니면 목적어 자리인지 아니면 보호 자리인지 아니면 수식어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조 분석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반면에 이제 밑줄 문제는 좀 더 지엽적인 문제들이 많이 더 출제가 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더 난이도가 어려워져요. 아무리 근데 밑줄 문제라고 해도 항상 구조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 밑줄 문제에 좀 더 많은 품사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한 것 뿐이지 이게 대부분이 이제 밑줄 문제라고 해서 다 품사 문제가 그런 건 아니야. 밑줄 문제에 좀 더 많이 나올 뿐이지 밑줄 문제도 문장 구조 분석 문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지 마. 밑줄 문제도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 분석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 다 풀고 문장 구조 분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 다 풀고 그리고 나서 정답이 없으면 이제 막 전치사에 밑줄 돼 있는 게 그때부터 보일 거야. 명사에 밑줄 돼 있거나 전사에 밑줄 돼 있거나 형형사에 밑줄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보일 겁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 분석을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됐어? 밑줄 문제. 그리고 밑줄에서 좀 더 품사의 문제들이 더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세종대 같은 경우는 감점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이 시험지 받고 다 풀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법이 워낙에 중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독해보다 문법이 더 중요해요. 이 학교는. 이 학교는 특히나 그래. 처음에 답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처음에 풀 때는 모르는 문제들은요. 답이 나오지 않은 문제들은 일단은 스킵하십시오. 거기서 답 찍지 마시고요. 스킵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해까지 다 풀고 나서 그리고 나시 여러분들이 못 풀었었던 그런 문법 문제들을 다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도 절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문법 문제에서 정말 심혈을 다해서 세종대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독해보다 문법이 중요한 대학교예요. 더 점수 배점도 높고요. 알겠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맞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종대 시험장에 갔다라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문법을 좀 공부했던 학생들일 거 아니야. 그치? 문법 절대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한 문제 한 문제 더 풀어나가시는 겁니다. 자, 자기가 몰랐던 문제 최대한 소고법으로 풀어나가십시오. 소고법으로 최대한 확률을 높여주셔야 돼. 완벽하게 모르는 문제를 빼고는 아무리 감점제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꼭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세종대 같은 경우는 네 개의 보기를 다 몰라서 틀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두 개 중에 하나를 찍어서 틀리는 거예요. 세종대 같은 경우는 절대 문법을 많이 어렵게 내지 않거든. 보기도 적어도 한 두 개 정도는 쉽게 제거할 수 있어. 그 중에 두 개가 막 헷갈리는 거거든. 그 두 개 중에서 최선의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의 정말 최고로 답이 될 것 같은 그 확률을 최대한 높여서 답을 하셔야 돼요. 끝까지. 알겠어? 그게 여러분들이 이 세종대에서 해야 할 하나의 과제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 굳이 선생님이 감점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찍어달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4점짜리를 틀렸을 때 4점을 감점하지 않고 1점만 감점하기 때문이에요. 즉 만약에 정말 운 좋게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찍어서 맞췄어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찍어서 맞췄어 그러면 찍어서 운 좋게 맞춰서 4점이 플러스 되면 안 풀었을 때는 그냥 0점이고요. 틀렸을 때 마이너스 1점밖에 안 돼. 즉 여러분이 찍어서 틀리는 게 마이너스 1점이라고 어차피 안 풀으면 0점이고 틀리면 마이너스 1점이라고 그럼 적어도 운 좋게 한 문제만 맞춰도 충분히 여러분이 풀려서 틀린 그 마이너스 1점을 상세시킬 수 있죠. 몇 문제든 상세를 시킬 수 있어. 확률로 얘기하는 겁니다. 운 좋게 둘 중에 하나를 찍어서 맞추기라도 한 다음에 한 문제만 맞춰도 틀려서 마이너스 1점씩 각정되는 걸 여러분들이 상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양질에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답을 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문제들이 설마 있겠어요. 있으면 그건 어떻게 보면 문법을 푸는 자세가 안 된 것이고요. 아직 그런 그게 없는 거죠. 지식이 아직 쌓여지지 않은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많다는 것은 솔직히 합격을 하기 힘든다는 얘기고 내가 말하는 것은 한 두세 문제 정도 혹은 세네 문제 정도가 분명히 헷갈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도 풀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 풀고 최대한 소거법으로 확률을 높여서 찍어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어? 이렇게 운 좋게 맞추는 거. 물론 정말 운 다 좋아서 다 맞추면 최고죠. 세종대의 30문제 다 맞추면 분법에서만 다 맞춰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면 최대한 소거법으로 확률을 높여서 최선을 다해 답을 내놓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선생님의 세종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빈칸 문제는요. 당연히 문장 구조 분석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거 가장 핵심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랑 준동사 특히 분사 많이 나옵니다. 준동사 중에서도 특히 분사가 제일 많이 나와요. 됐어요? 그리고 밑줄 문항 같은 경우는 얘도 문장 구조 분석하십시오. 당연히 문장 구조 분석하시는데 여기서 동사, 준동사. 그렇죠? 여기도 동사, 준동사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특히 품사나 표현 문제들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뒤에 품사 표현들 쫙 나온 것들 다 정리해놨으니까 오늘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보죠.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